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11월은 너르 채널 깜짝이는 퇴근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천을 통해 1번 블랙의 기프트카드 진말로블를 선물 드립니다! 돌아온 우리의 허기허기 타임 모래의 꽃은 무엇? 허기허기 복수하기 2탄! 여러분 유튜브에 허기허기 길막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여기 있는 상자 열심히 끌고 와서 막으면 막 폭풍기가 일시적으로 날아가고 난리 많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했을 허기허기로 허기허기 길막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새 친구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너기허기 안녕하세요 너기허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친구가 수고를 할 예정입니다 마침 크기도 적당한 게 여기 좀 적당하게 마우스 있지 않을까 관심이 드는데요 문제 안 생겼어요 아니 너기허기 씨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시간이 안 돼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한화에 수고해 주신 공포의 어기허기 씨가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얼굴은 내 램 좀 보게 아 그래가지고 공포의 어기허기 씨를 소환해버렸는데요 과연 길막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갑시다 고 난 못 지나간다 오 막았다 막았다 아 잠깐만 야 여기 나왔어 여러분 이번에는 한 번 이 두 마리로 막아볼까 하는데요 아 근데 좀 걱정 있어 아까 한 마리로 할 때 내가 길이 바뀌어서 못 나갈 뻔했는데 아 이거 두 마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걸로 뚫는다는 거는 이거 문제이다 이 허기허기 두 명이 짜고 친 거야 가자 자 응? 야 야 호기허기 이런 거야? 도망가지마 맞춰 싸워 아 잠깐만 여기 올라가면은 허기허기 형 튀어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 환기구 입구를 허기허기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 왜 안 막히는 거야? 자 여길 한번 막아봅시다 자 나오자 난 언제쯤 하고싶어간 것인가 주장 거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